네, 이제 장이 약 2, 3분 후에 시작될 것 같네요. 개장 상황,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제 한 2분여 남았고요. 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나쁘지 않아요? 네, 오늘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상승 출발해요? 야간 선물도 올랐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많이 오릅니다. 0.79% 정도 지금 오르고 있어서 오늘 좀 시장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아니, 안 좋을 줄 알았죠. 좋다면 좋아서 그러죠. 안 힘들구나. 아니, 지금 코인 박살, 주식 박살, 다 박살인데 지금.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지수는 나스닥이 한 2.5% 빠질 걸 미리 선반영을 해버렸어요. 선반영을 해버렸죠. 반밖에 안 빠졌어요. 아, 기적의 선반영. 예상보다는 덜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외무장관회담 취소돼서 잠깐 나스닥 선물이 빠졌는데, 다시 지금 플러스로 반전해가지고. 아, 좋습니까? 오히려 상승폭 확대하고 있어서. 일단 오늘은 출발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출발, 출발. 그래서 말씀드리면 현재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코스피가 2,723 정도 플러스 13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스타트를 끊어줄 것 같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거의 다 지금 강세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한 1% 정도, 카카오페이가 2.5% 정도 오르면서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급등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제 충격에서는 일단 벗어나서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좀 비슷하게 일단 출발은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좀 상승해야죠. 미러가 되어도 꺼냈다는데, 이제 상승해야죠. 자, 9시가 됐고요. 자, 개장 지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직 지수가 나온 건 아닌데 예상으로는 1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요. 아, 18포인트. 2,725 정도에서 스타트를 끊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몇 개 말씀드리면 삼성윤자가 0.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가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가 역시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한 2% 정도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고, 일단 출발 지수는 나왔는데 코스피가 2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0.76%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해줬고 코스닥은 7포인트 올랐습니다. 0.8% 그래서 어제 하락폭을 다 메꾼 건 아니지만 일부 하락폭을 만회하는 그런 출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효과가 있긴 있나봐. 무슨 효과요? 김박사리. 그거 없기로 했는데. 됐어, 됐어. 바로 그냥.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주식들이 다 싸 보일까요? 이게 비싸게 사서 그런가요, 제가? 지금 막 사고 싶어요. 좀 싼 주식들 위주로 있고만 보니까. 아니. 아니, 그냥 5천 원이나 싸는 이유이니까 아니고 주식 자체가 그냥 싼. 그런 정도 수요가 아니라, 이거지. 그건 아닙니다. 싼 것만 있긴 하죠, 물론 제가. 일단 한 2만 원 이상은 사기가 싫더라고요. 딱 이 주식 가격이. 그래서 저는 회사들이, 기업들이 다 이렇게 분할했으면 한 3만 원 넘어가면 다 분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딱 주식 3년 차들이 하는 형태야. 그래요? 2만 원 이상 손이 안 나가지. 안 나와요. 나는 2만 원 이하가 잘 안 나가더라. 왜냐하면 10만 원대, 20만 원대라는 거는 그 회사 실적이 계속 좋았다는 얘기잖아. 궤적을 그렸다는 얘기거든.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가격이 때가 6천 원에서. 그렇지. 1만 2천 원대. 딱 6천 원. 6천 원에서 1만 2천 원대가 너무 좋아. 얘네들은 그냥 회사가 적자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6천, 8백 원 막 이러는데. 또 한참, 원래 1만 6천 원 가다가 6천 원까지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사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지금 만담할 시간 아니야. 끝난다. 여미사님 얘기 좀 듣고 너무 빨리 시작했어. 잠 모르니까 흥분해. 오늘 일단 출발, 일단 시초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일단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한 4% 이상. 한국조선해양이 3%인데 아마 노드스트림2 독일하고 파이프라인 연결하는 걸 안 한다니까. 아예 그냥 제재되어 왔어요. 그럼 이제 LNG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호재로 일단 조선주가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하이브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4천억을 분기에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실적을 내서 4% 정도. 어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LA 콘서트가 큰 몫을 한 것 같아요. 아, LA. 그래서 그게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잡혔고. 그 다음에 LG노텍이 어제 플립칩 기판이라는 PC에 들어가는 기판 한 4천억 정도 설비투자 공시가 나와서 오늘 증권사에서 호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3% 정도 오르고 있고 HMM은 오늘도 강세 기조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들도 오늘 좀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 외에 하나금융지주라든가 KB금융 같은 은행주도 모처럼 좀 반등이 나서고 있고요. 오늘은 뭐 거의 하락하는 기업은 거의 보이진 않고요. 포스코 정도가 한 0.5% 정도. 일부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트젤러가 좀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워낙 좀 올랐어요. 가격 올린다는 거죠? 네. 소주 가격 올리면서. 요즘에 식당 가서 쏘맥하면 만 원이야. 아, 맥주 6천 원이에요? 네. 소주, 맥주 한 병이 시킨 만 원이라니까. 아, 많이 올랐네요. 아, 좀 그만 드세요. 술을 이렇게 많이 드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나는 솔직히 그게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왜냐하면 주는 만족도에 비해서 솔직히 만 원 가지고 뭐 할 게 있나? 만 원이요? 만 원 비하 발언 또 나오지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만 원 갖고 할 게 없다니까 나가서. 만 원 한 장 들고 나가서 할 게 없어요. 네. 소상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이 새겨져 있는 만 원이. 그런데 소주, 맥주 한 병이 시켜봐. 할 게 없다. 둘이서 한 3시간은 버티잖아. 2시간. 세종대왕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주 한 돈 만 원. 한 시간, 요즘 최저임금. 네.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자, 만 원비야. 이제 곧 차마 바람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DBIT가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는 한 4% 지금 오늘 유한타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목표 주가 상향 조정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 풍력 관련 주죠. CS 윈드도 한 2%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CS 윈드? 네.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한 2% 1월 달에 바람이 좀 잘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1월 달에는. 12월에는 바람이 너무 안 불어서 풍력이 좀 안 좋았는데 조금 분위기는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역시 강세 보이고 있는데 주로 바이오 쪽이 좀 강세에 이어가고 있고요. 박셀바이오라든가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한 2.8% 정도 의료기기 회사 쪽도 올랐고 하이브가 좀 급등하면서 SM도 오늘 한 3% 가까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게임주 컴투스도 한 2%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도 한 1에서 2% 정도씩 반등을 골고루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빠지는 기업은 그나마 에코마케팅 정도 저번에 광고기 회사인데 최근에 올라서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악재가 있거나 그런 기업들 없이 대부분 골고루 올라가고 있고요. 다시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현재 2,723포인트 16포인트 올라서요. 0.6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상승 종목 수가 674개 하락이 132개 정도 상승이 많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35포인트 올라서 1.08%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1,129개 하락 종목 수는 236개로 어제하고 거의 그냥 정반대 흐름이 오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오늘 일단 외국인들은 오전에 좀 파는데 개인도 일부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이 연기금이 한 2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일단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은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오늘은 왜 오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제 어제 선반영한 거를 미국이 덜빠졌어요. 미국 나스닥이 1% 빠졌잖아요. 네, 1% 빠졌어요. 미국이 덜빠진 거를 우리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좀 오르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미국 지금 선물 오르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뉴스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미크론의 확진자의 급감과 PMI 지수 이런 것들 있잖아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좀 가려진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PMI가 시장 컨센터보다 확실히 좋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좋다는 얘기죠. 조선주 이런 것들 좋잖아요. 우리나라 오미크론 확진자는 이제 정말 시장에 영향을 더 안 주는 모양이네요. 지금 우리 거의 16만 나왔죠. 17만 나왔죠. 17만까지 나왔죠. 어제 오랜만에 친구 3명한테 전화했더니 다 걸렸대요? 3명 중 2명에 걸렸대요. 어디야? 이랬더니 목소리 안 좋아? 이랬더니 집이야? 이랬어요. 왜? 이랬더니 걸렸어? 아들내미한테 옮겨갖고 고위험군이니까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위험군 그리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상은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섹터로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조선주가 가장 좋습니다. 조선업종이 오늘 현대비포가 5% 한국조선해양이 5% 대우조선까지 3사가 다 모르다 급등세 급등세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제 제재가 나왔는데 아마 증시가 이렇게 좀 낯선 선물도 올라가는 건 이 정도 제재면 시장 우려보다는 약한 것 같다. 굉장히 강력 제재도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그래서 오늘 증시도 좋고 조선주는 오히려 좀 반사이 또 오늘 붙어서 가는 것 같고요. 영의사님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주는 말입니다.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쭉 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모함 같은 거 방향 틀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쭉 간단 말입니다. 그런 특성은 조선주에 있다는 거는 한번 제가 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 조선의 국모를 모셨을 때 댓글 반응이 안 좋을 때가 바닥이야. 조선 오늘 5% 정도 고르고 있습니다. 딱 그때 모셨잖아. 딱 모셨을 때 댓글 반응이 안 좋을 때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가면 또 떨어집니다. 그럼 조선 배를 엎어버린다. 그런 소리 또 저는 하겠죠. 하지만 오늘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 업체들 여전히 강하고요. 계속해서 전쟁 리스크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보니까 사료 비료 쪽도 강하고 어제 게임주들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위메이드 맥스라든가 위메이드 뭐 이런 기업들이 오르면서 게임주 NFT 관련주 다 반등하고 있고요. 특히 NFT 관련주에서 하이브가 어쨌든 이제 하반기부터 그 NFT 관련된 사업모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다 일제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조금 약한 게 아쉽지만 그래도 DBI텍 SK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라든가 의류 업체 이런 기업들도 다 섹터 쪽으로 한 1% 이상씩 오르면서 강세고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업종은 좀 항공주가 좀 빠지고 있는데 항공주에서 TA항공이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유상증자 1190억 정도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전체 시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대규모 유증 충격으로 오늘 한 7% 정도 주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가 조금 약해서 오늘 항공주들은 일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류 업체들이 최근에 강했는데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방산주들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방산 최근에 좋았죠. 그쪽만 좀 빠지고 있고 나머지 업종은 다 모두 다 강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철강 이쪽도 약간 빠지는가요? 철강은 섹터 전체로는 오르긴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비철 금속적인 포스코가 좀 빠져가지고 포스코가 좀 시총이 크잖아요. 그래서 포스코가 1.2% 빠지면서 오늘 철강 업종은 조금 부진한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유한타 증권이 지금 저기 안 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오늘 상장했나? 네. 퓨런티어라고 있어요. 그거 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퓨런티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상장하게 되는데 유한타 증권과 신한금융 투자가 같이 두 군데가 주간사죠. 그래서 유한타 쪽에 오늘 굉장히 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현상 사장한테 얘기해놨거든요. 이거 분명히 서버 이거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라. 워낙 많은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차장님한테는 안 됩니까? 퓨런티어? 퓨런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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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중권도 좀 걱정이 좀 다른데 다른 애가 걱정이 좀 그런데 풍원정밀이라고 있어요. 언제 청약이 다음주 28일로 상장이 예정되고 여기도 경쟁률이 퓨런티에 못지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신중권 한 곳만 있어가지고 거기도 아마 좀 좀 몰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유한타 접속이 조금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도 지금 열어보고 있는데 접속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사실 우리 김표님이 이런 거 강력하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참 매번 말씀이 나와도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거 이렇게 서버를 확충하거나 워낙 이제 한 번에 몰리게 되면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 때만 또 이게 이거 기준으로 확 늘리면 평상시에는 서버를 놀겠지? 그렇겠죠. 그렇겠지. 그래도 이거 기준으로 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면 또 다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이 낼 게 뭐 있어요. 소비자가 내는 소비자들은 어차피 수수료와 그런 것만 내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특별히 뭐 더 내고 그런 건 없고요. 금리 또 올리고 이런 거 아닌가? 금리는 이제 시중금리가 따로 네. 자 여튼 서버를 좀 많이 다른 증권사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느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잘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늘렸다 줄이고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유한타 할 때는 이베스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주관사를?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안 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좀 볼까요? 리포트 좀 말씀드리면 오늘 어제 뉴스가 나온 건데 오늘 보고서가 워낙 많이 나왔어요.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합병 승인이 났습니다. 조건부로 그 내용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KB증권의 강성진 연구원님이 오늘 발간한 자료고요. 일단 26개 국제선 등에서 경쟁사가 나타날 경우에는 운수권하고 순론을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수권이라는 거는 특정 국가에 취향하기 위한 권리고 슬롯은 공항이 항공사에 배정한 시간들이 있어요. 이 정도 사용해라. 그거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붙어서 승인이 내려졌고 그런데 크게 악재로 보진 말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국내 경쟁사 저비용 항공사가 운수권하고 슬롯을 가져갈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뉴욕 서울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는 장거리인데 LCC 저비용 항공사는 비행기가 없어요. 장거리를 뜰 수 있는 비행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또 도입을 하려면 굉장히 비용 들어가고 일단 TA항공이 하나 큰 거 지금 한다라는 뉴스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저비용 항공사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 장거리를 하려고 하면 일단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 경쟁사가 뛰어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 내용이고 그러면 해외 항공사가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과 50% 이상 점유하고 있는 노선에 이미 상대 국가 항공사가 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그 전부터 이렇게 점유율을 늘릴 계획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 해서 다시 더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예상한 것 같아요. 10년 기간을 줬잖아요. 10년 줬어요. 큰 의미 있는가요? 10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이후에 오미크론이 또 올지 그런 건 모르는데 사실 우리 공정위는 그냥 허락한 보니까 그냥 허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독과점이 있어가지고 거기 조건은 단 것 같은데 어쨌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아니냐. 사실 이거 때문에 풀고 하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10년 기간을 주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오히려 해소돼서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악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남은 과제는 남아있는 국가들이 승인하는 거죠. 6개국 정도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조선하고 다르게 다른 나라들한테 독과점 때문에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LNG가 선박각이 올라가면 유럽 선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 건데 한국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장난이 합성될 것 같습니다. 카나고 아시아나무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좀 많이 그동안 대한항공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됐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겠고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연구원님이 오늘 보고서 나왔는데 유통과 화장품 쪽에 대한 보고서 기업별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유통, 화장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불확실성 해소 구간 진입인데 일단 유통은 백화점하고 편의점이 좋다고 합니다. 백화점, 편의점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신세계 연결 영업이기 이번에 89%나 증가할 정도로 워낙 지금 명품 매출이 잘 되다 보니까 좋았고 1월 달도 좋다고 합니다. 백화점, 편의점 같이 하는 데가 있나요? 백화점, 편의점 아니 신세계 이마트는 같이 하나? 이마트가 하는 거죠. 따로 해요? 다른 법이 다른 법이 신세계랑 이마트는 좀 다르죠. 롯데가 저거 갖고 있잖아. 롯데 마트 아니 아니에요. 롯데 마트가 있고 편의점은 저기 있잖아. 아, 세븐일레븐이요?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이 또 저거 사지 않았나? 미니스타 미니스타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좀 알아야 돼요. 편의점도 잘 안 가시면서 잘하시네, 이거는. 편의점 맨날 거의 안 들어가지. 거의 근데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 신세계 주가를 왜 이런 거야? 이게 백화점이 여기도 좀 적혀 있는 게 그 약간 불확실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좋은데 해외여행이 시작되는 순간 수요가 빠져버린다. 그래서 좀 장기 상승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근데 신세계도 면세점도 있잖아요. 신세계? 면세점도 있는데 백화점 쪽이 좀 아직은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도 적혀 있어요. 박정대 의원님도 아직은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신세계 중심으로 백화점 쪽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혹시 이제 그게 좀 가시화되는 시그널이 보이면 호텔실라가 가장 큰 수혜다. 호텔실라? 네. 왜냐하면 호텔실라는 순수하게 면세점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오늘 보니까 EU에서는 이제 PCR 검사나 이런 것도 다 면제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갔다 오면 자가격리. 풀어야 됩니다. 유럽은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우리가 중요하지. 한국은 아직 앞으로 가서 돌아가서 풀어야죠. 일주일 잡고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가죠. 풀어야 됩니다. 3월 말 전에 아마 풀릴 걸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조선주가 뭐 있냐? 와, 쎄다. 조선주 한 번 방향 잡으면 무섭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보고서는 안 갖고 왔는데 아까 잠깐 읽어본 거 중에 한화 투자증권에 박용훈 에일러스가 쓴 자료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 유럽에 수출할 경로가 좀 줄잖아요. 그거를 중국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LNG 받으면 되니까. 중국은 사실 옛날부터 석탄으로 뗐거든요. 보일러 같은 거를. 근데 이제 친환경적인 게 좀 깠으니까. 근데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임을 받으면 되게 싸거든요. 가격 자체가. 배로 받는 것보다. 거기 또 또 뭐 장애물도 없잖아.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받으면 되죠. 그래서 아마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윈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러시아 의존도 끊어버려야 되니까 배밖에 없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 CGP. 야, 내가 사줄게. 독일 그거 얼마 되니? 맞아. 14억이 떼면 뭐 끝이야.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까지 그건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둘이 사이 별로 안 좋았지. 역사적으로. 러시아랑 중국이. 그래서 국정에서 분장하고. 근데 이제 국력이 기울어지니까 러시아가 중국한테 잽이 안 되니까 약간. 파이프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 사이의 노일일이 곧 일어나겠군요. 그래서 조선주한테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림 자체가.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것 같고 대우조선이 제일 많이 오른다는 건 대우조선이 LNG는 세계 1등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좀 세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주는 진짜 조선주의 날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전략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한 두 달 세 달 전만 해도 죽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프로는 그때 용기 있게 오히려 들어갔죠. 한조요? 하필 하필 하필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조선주 중에 포부는 제일 안 좋지 않았네. 아 컴팩트입니다. 가장 골이 깊어야 가장 또 상승의 명호의 턴을 세게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이런 거 한번 좀 여러분께 홍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봐야 근데 조선주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에이 또 뭐 한다니까 지금 오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오는 게 없어 차트 사실 저도 지금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 돼요. 오는 게 없어 그때 11만 원인가 들었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래도 오늘은 조선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 아까 하던 거 더 말씀드리면 화장품 쪽에서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성과가 좀 좋은 편이고 LG생활관이 안 좋은 게 후 매출이 조금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이고 중소형주들도 브랜드 가치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고 합니다. 색조화장품 전문기업인 클리오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클리오 좋죠. 그런데 애경산업의 AG20라고 몇 년 전에 홈쇼핑에서 굉장히 잘 팔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많이 매출이나 이런 게 많이 감소한 것 같더라고요.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애경산업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에 한국콜마는 실적이 화장품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OEM사들은 코스맥스든 한국콜마든 하나 정도는 편입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있으니까요. 한번 유통화장품 주주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기업별마다 다 나와있으니까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콜마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제 어디에서 주문받아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마진을 많이 못 남기지는 않습니까? 일정 마진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OEM하고 ODM이 있잖아요. OEM은 그냥 설계도 주고 그대로 만드니까 마진이 낮은데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든 ODM이에요. 자기네가 개발까지 다 해줘요. 브랜드만 그쪽 거 브랜드만 붙이고 개발까지 화장품 그런 경우는 좀 더 얘기 그러면 당연히 마진이 훨씬 좋죠. 또 한국콜마는 한국콜마 같은 데는 메이저 브랜드 있잖아.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에 MS가 좀 떨어져야 좋아. 맞아. 네. 그럴 수 있어요. 화장품 청량은 비슷하니까. 비슷하잖아. 군소 군소 브랜드가 군웅할 것이고 막 해야 와타타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서도 달래는데 그러면서 조금 줄 때 마진이 더 좋아지는 거지. 그렇죠? 김표현님 말씀 정확히 맞는 게 중국이 상하이 자아라든가 로컬 브랜드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별 볼일이 없었는데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쪽에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코스맥스에 외주를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은 콜마나 코스맥스한테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시소처럼 LG생활건강이랑 콜마는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겠군요.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메이저가 딱 잡고 이만큼 적으면 이쪽이 더 파워가 바이오파크에서 클 거 아니야. 클리오라든지 조그마하지는 않지만 군소 업체들이 많아지는 거지 예전처럼 그러면 객단가가 높아지겠죠. 콜마 그럴 때 더 좋다. 그리고 중국의 화장품법이 좀 바뀌어서 옛날처럼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되게 제조법이 강화돼서 공장 같은 것도 실사 나가고 이런 건 코스맥스나 이런 게 없더라도 되게 유리하죠. 코스맥스나 콜마가 중국에 공장이 있죠? 공장은 큰 게 두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세계 1등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에 화장품 역시 중국 시장에서 또 잘 하고 있는 리포터 그 정도 보면 될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있으면 더 하세요. 하나만 더 갖고요. 신한금융투자의 지인혜원구원님의 드라마 어제 사실 공시가 에이스토리가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라이센스 계약지에 공시가 떴는데 금액은 안 나왔어요. 금액은 거기에 안 적혀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서 추정하는 건 뭐냐면 필자가 이건 필자가 추정한 겁니다. 그 애널리스트가 올해 중에 반영 시작하는 드라마 중에 빅마우스라는 드라마가 있나 봐요. 그거 갖고 계약금은 한 300억 정도 그래서 아마 계약금이 300억 제작비 중에서 한 60% 이상 그러면 한 500억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300억 중에 60%니까 한 180억 정도 그 정도 아마 보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품목이 여러 건이 아니라 일단 16부작 대상의 드라마 한계라는 점에서는 엄청난 실적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좀 있대요. 일단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의 여러 업체들하고 협업을 시작했다. 왜냐하면 거의 뉴하고 제이콘텐트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에이스토리하고 인연을 맺은 거죠. 점점 확장시키겠다는 거죠. 다른 회사들까지. 그래서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가 왜 이렇게 좀 늘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지금 월간 이용자 수가 쿠팡 플레이보다 더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너무 부족해서 아마 늘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중소형 회사들이 넷플릭스에 그럼 왜 안 팔았냐. 이런 의문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재작년인가요? 에이스토리가 지리산을 아이치에게 넘겼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빅마우스도 디즈니 플러스에 넘긴 거는 이건 뭐 당연하다. 왜냐하면 더 많이 줬기 때문에. 비용이니까 보장해 주는 게 더 높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 드라마 제작사들이 어쨌든 몸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저번에 어제인가요? 유진투자증권에 어제 모셨죠. 그 의견처럼 여기도 중소형조를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중소형 제작사들이 이렇게 하나씩 터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제 뭐라고 그랬지? 제목 좀 무당? 무당. 무당이 지금 대작입니다.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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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당을 만들고요. 무당 말고 또 뭐 다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진짜 무당 많았는데. 많았죠. 무당 못 봤어? 무당? 우리 옆집이 무당집이었어요. 항상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가면 하얀 깃발, 빨간 깃발이 하여튼 번갈아가면서 하여튼 대나무에 꽂혀 있었는데 그냥 전 뭐하는 집인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그 집이 되게 유명한 집이었던 거예요. 원래 유명한 무당집들은 옆 동네에서 잘 모르고 멀리서 서울에서 찾아오고 이런 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또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랑 이제 또 같은 반 친구였고 현이 잘 있니? 현이야. 솔직히 널 내가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잘 지내기 바란다. 하여튼 그 친구와 함께 같은 반 다녔었습니다. 그 저 현이라는 친구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좀 뭐랄까 그렇지 않았어? 약간 조금 몰린다 제가 그걸 잘 막아줬습니다. 그러지 말아 인마. 제가 이제 잘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간식 같은 거 얻어먹고 그랬구나. 그 집이 맞아요. 그 집이 좀 부유했겠지. 부유는 아닌데 굿을 많이 하시니까 먹을 게 많지. 먹을 게 많아요. 그래갖고 그 집에 항상 뭐 이렇게 사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색깔이 이렇게 화려한 거 항상 많아갖고 조금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이 고맙다. 이제서야 얘기하네. 늦었네. 우리 40년 전이다. 35년. 35야 40년이지. 생각해보니까 공격결에 나온다. 28년쯤으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공시할게요. 48세예요. 아이고 정프로. 진짜로 망언입니까? 49세인가? 아니에요. 그럼 벌써 지금 흰머리 엄청 날게요. 2% 51세 정프로 48세 김프로 56세 뭐 떳떳하게 공시해 뭐 나이를 가시고 이렇게 페이크를 해. 같이 죽지 않습니까? 저라도 살겠지요. 565148 공시. 하여튼 그립습니다. 무당이 참 많았다. 어릴 때는. 많았지 진짜. 우리의 또 드라마 하나가 우주정거장 그것도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러브스토리. 드라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다 됐죠? 네. 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염승환 의사님 고생 마시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에게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